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금강명상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황세란 박사께서 부산에서 금강명상 8주 코스죠. 금강명상 첫 끄름입니다. 처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명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3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제까지 합하면 4명이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금강명상을 왜 사람들이 안 할까?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명상을 하게 되면 몸이 되게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의 병이 나쁜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병원 균에 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10 내지 20%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고질병들은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연하니까 여러분들을 만남에서 받는 스트레스 만남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게 70 내지 80% 정도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라고 이미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하바드 의대 이런 데서 논문으로 아니면 연구 이렇게 된 데이터로 이미 다 10년 20년 전에 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병원에서 명상 명상치유 명상치유 해가지고 실제로 명상을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미국에서 2000년도부터 명상치유가 의료 보험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니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명상을 하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의료 보험이 되어야 되죠.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의료 보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명상 이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마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엑스레이라든지 MRA든지 다른 사진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료 보험으로 해준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2000년도부터 명상치유가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순환기 병들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원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순환기하고 관련된 그런 병들에는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미 그런 논문들에 해가지고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죠. 그때 명상치유 관련 논문이 1년에 1,000개 정도가 1,000편 정도가 발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련 건강명상 관련 논문들을 쓸 정도면 그 논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어떤 병들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뭐가 또 좋아지더라 하면서 그 충분한 논문이라는 것은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없으면 논문 자체가 발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부 지금 1년에 1,000편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19년도니까 2015년도의 그 정도니까 지금은 더 많이 발표가 됐으면 될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만큼 명상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돈 불러 명상 강좌 이런 것도 아니고 강좌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3명 전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흥분도 되고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 천지입니다. 모두 제가 발효 미생물 미생물을 가지고 이거죠. 이 미생물을 우유에 넣으면 그다음 날 요구르트가 돼요. 그다음에 음식에 넣으면 그다음 날 며칠에 있으면 장아찌가 아주 맛있는 장아찌가 돼요. 그리고 콩에 넣으면 천국장이 돼요.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저는 이걸 파는 일을 하는데 이거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건강을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런데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저걸 먹지는 않죠. 어디가 안 좋고 있는 사람들의 식을 먹는데 그들이 몸에 좋은 거는 여기저기서 오만 것 다 찾아가지고 먹으면서 실제 그 병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건강 명상입니다. 명상인데 거기에는 오히려 소홀하다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발효 식품이다. 이랬을 때 이거를 먹으면 내가 참 좋아질 거야. 내 장래 미생물들이 아주 좋아지고 내가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먹는 거 하고 먹는 거 하고 이거 먹는다고 좋아지겠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렇게 별로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약간 극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먹는다고 하면 진짜로 하나도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먹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런 것도 낫나.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다고 듣겠나. 이런다고 좋아지겠나. 이렇게 마음 먹고 이걸 먹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도 효과가 안 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은 여러 번 봤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마음 이 명상이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 불안이 가득 차고 그리고 뭔가 화나는 일이 가득 차고 그러면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게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전뜩 나있고 뭔가 불안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래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화나는 일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가 되는지 어린 시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달 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저 밑에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쫙쫙 깔려있습니다.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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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게 꽉 차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1년 반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슨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그냥 토사부 팽 할 때 토사부 팽 할 때 팽 이라는 걸 저는 당했습니다. 그걸 인해가지고 제가 먹보거든요. 뭘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잘 먹습니다. 일단 먹고 다른 걸 하고 또 소화도 되게 잘 시킵니다. 저는. 그런데 그 팽을 당원하는데 그 축격을 인해가지고 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가더라고요. 지금은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명상도 하고 제 마음에 안 좋았던 거 불구 불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조금 그거 하고 나니까 훨씬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 팽 나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또라이들한테 맨놈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정신나간 맨놈한테 그런 일을 안 당했다고 그러면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오마가 땜한 걸 다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만정이 떨어지나 하니까 이제는 정말 싫습니다. 다시는 가기 싫습니다. 그 인간들하고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제가 많이 그거 했는데 명상을 하고 나니까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되게 제가 미련을 다 끊어가지고 제 일에 제 회사 일에 아니면 제 개인적인 그런 발전에 제가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고맙다 하기가 뒤에 욕 나올 것 같아서 이만 이 정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게 내가 어릴 때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었던지 아니면 중간에 겪었던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런 게 흥흥흥히 이 밑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그게 실제 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 하바드 어대나 박사들이나 이런 연구 팀들이 전부 지금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련 책을 11권을 사실은 읽었습니다. 이 명상 강좌 준비한다고 11권을 읽는데 그 11권에 보면 어떤 논문이고 뭐고 다른 책 소개된 것도 구입을 해서 지금 읽고 왔는데 충분한 데이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명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거기다가 곁들여가지고 또 좋은 발효음식을 먹으면 발효음식 먹으면 소화 잘되고 맛좋고 똥 잘 나오고 그러면 마음 편하고 똥 잘 나오고 소화 잘되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굉장히 커요. 한 200명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으로 한 50명 정도는 오겠지 했는데 50명 3명 그러니까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 망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강좌에 등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저희들이 겨우 2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4번 하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 합니다. 1시간 정도는 강의하고 1시간 정도는 건강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황사람 박사께서 직접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8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8주 8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또 8주 코스 또 끝나고 나면 8주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한 2, 3번 정도 저희들이 강좌를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강좌에 끝나고 나면 그 강좌는 황사람 박사가 직접 강의는 안 하고 다른 강사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하고 황사람 박사는 서울에서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거기서 강좌를 아마 열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몇 군데 오라는 데가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현대아산병원에 거기에 또 힐링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황사람 박사는 거기서 또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서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저희들이 자주 여러분들을 뵐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황사람 박사가 직접 이번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8주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만 시간 내가지고 8주만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명상하면 됩니다. 한 20분씩 명상을 하게 되면 돈 드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틀어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어떻게 보고 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헬스하는 것도 헬스장에 가서 강사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무래도 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여러분들이 헬스를 하게 되면 몸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효과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보다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줄 때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이렇게 강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8주만 여러분 생에 이건 없는 시간에 딱 생각하고 8주만 말이 8주지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2시간이니까 8주에 맞자 2, 8, 2, 16 16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걸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엉어리지고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건 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바꿔놓고 그다음에 제가 팔고 있는 발효 미생물 이런 거 가지고 우유에 넣어서 맛있는 요구르토도 만들고 짱아치도 만들고 청국장도 만들고 발효 식수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먹고 또 먹고 또 명상하고 먹고 명상하고 당연히 건강해지죠. 건강 안해지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강좌를 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강좌를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들어와도 됩니다. 거기에 이게 대학의 수업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해도 되고 한 주나 두 주 지나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다니고 또 그 다음번에 다시 할 때 또 해가지고 또 다니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꼭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장소도 억수로 좋아요. 서면 부산의 서면 지하철역 있죠. 거기서 한 50미터 그리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지하철 서면역에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어오면 돼요. 걸어오면 이렇게 잘 돼있습니다. 돼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빌린 겁니다. 장소는 우리 장소는 아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한번 배우고 싶어 이러면 여기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지 마시고 명상에 관심이 있어요. 자세한 안내문자 보내주세요. 안내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장소가 어디고 어떤 강좌를 하고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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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걸 딱 안내문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면 돼요. 그날 온다야 출석 체크하고 개근산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이번 주 시간 나면 이번 주 오시고 다음 주 시간 나면 다음 주 오시면 되고 그리고 8주 안에 내가 한 번만 와도 되고 두 분 와도 되고 세 분 와도 되고 그리고 말이 한 달에 저희들이 2만 원을 받는다 돈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그거 돈 저희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으니까 원래는 공짜로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해비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까자 이렇게 사가지고 끝나고 나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니까 그건 돈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냥 나 돈 내기 싫어 안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치 말고 와서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법인 제목이 배워서 남주자 이런 제목으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을 명상 강사로 이렇게 양성을 할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러려고 하면 사단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해야지 또 자격증이나 수류증이 있는 걸 또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격증이나 수류증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근데 와서 배우면 돼요. 그냥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 있다고 운전 잘하고 운전면허증 없다고 운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 쓰면 돼요.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호응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사단법인 만들려고 하면 회원이 그래도 한 2, 300명은 돼야 되죠. 그래야 되면 이제 구글를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조금조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 말을 소홀히 듣지 말고 건강해주고 싶은 사람이 왜 명상을 안 합니까? 건강하려고 하면 명상부터 해야 됩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